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잘 지내셨나요? 된장라이스 카레찌개입니다 벌써 11월이 되었고 제 영상도 두 번째 고민상담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늘도 여기 말레이시아는 정말 덥습니다 동남아에는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있는 집이 굉장히 흔한데요 저희 집도 헬리콥터 선풍기가 있습니다 처음 인도에서 이런 선풍기를 보고 웬 프로펠러가 천장에 달려있어 라며 식겁했는데 이젠 저거 없으면 잠을 못잡니다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 가더라구요 지금도 촬영하는 이 방은 엄청 더운데요 소음이 좀 있어서 저 선풍기 키지도 못하고 또 에어컨도 소리가 나서 못키고 또 찜질방이네요 소음 없는 선풍기를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가 또 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오늘의 고민 주제는 외국에도 시월드가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아본 질문인데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답을 먼저 해드린다면 제 대답은 예스 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 아무리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나더라도 친정 부모님이 될 순 없죠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라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난 시월드 같은 거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만약 다른 분들이 똑같은 걸 경험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이건 지극히도 개인적인 성향과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인도 남편을 만나 인도 시월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인도도 가정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만약 제 경험으로 일반화시켜 말한다면 인도 시월드는 한국보다 더합니다 우리나라 한 30년 40년 전 시월드 분위기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인도인이 외국인이랑 결혼한 경우가 아니고 인도인끼리 결혼해서 인도에서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도 여전히 많고요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밥 차려드려야 하고 또 시어머님께서 사적인 참견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보아온 인도 가정은 많이들 이랬어요 그런데 국제 커플의 경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일단 국제 무부들은 인도가 아닌 외국에서 살게 되어 시댁이랑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시댁의 터치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의 장점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견의이니 재밌게 들어주세요 첫째 시댁이 멀리 있다 물론 남편 나라에서 살아서 시댁은 근처에 친정은 멀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런데 제 경우엔 시댁도 친정도 먼 제 3국에서 살고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일단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대가족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큰 아들이셔 가지고 할머니와 삼촌들과 함께 자랐어요 1년에 10번 이상의 제사 차례를 지냈고요 저희 엄마께서는 외출 한 번을 마음 놓고 하신 적이 없으시고 매일같이 불안해하시며 30년 이상을 사셨어요 이 모든 걸 보고 자란 제게 멀리 있는 시댁은 정말이지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제사가 뭐야 명절이 뭐야 부모님 생일상은 뭐고 친척들 경조사는 또 뭐야 이 모든 게 그냥 스르르르 묻혀지는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생신 명절 등등에는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다 챙겨드립니다 하지만 안 가도 되는 이 자유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당연시 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를 갖고 있는 이 특권 이건 제 입장에서 국제 부부 최고의 메리트 중 하나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외국인 며느리의 장점 두 번째는요 남편 나라의 문화가 새로운 거라 모든 서툴러도 시댁에서 다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 며느리에게는 큰 기대가 없으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대가 없다 이것도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게 인도 문화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인도는 나라가 굉장히 넓어서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가 천차만별로 다 다른데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인도 문화와 언어는 북인도 쪽이었고요 제 남편은 남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언어라고 알았던 힌두어도 아닌 타미로를 썼고요 제가 알던 난과 카레가 아닌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을 드셨습니다 나중에 남인도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자 그러니 시댁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그런 제게 뭘 시키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은 인도 음식 말고는 다른 음식은 전혀 안 드셨어요 그러니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명절이나 경주사에 맞춰 시댁을 가더라도 다들 타미로만 쓰시고 뭔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서 전 진짜 구경만 했어요 물론 청소 같은 건 제가 맡아서 했고 음식 나르는 거 치우는 거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1년 365일 3시 새끼를 최소 9첩 반성으로 해드리고 또 명절 때는 일주일 전부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시질 못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 진짜 씨월드가 아니고 무슨 문화 체험하러 간 대학생 같은 느낌이었죠 완전 딱따몽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따라오는 외국인 며느리로서의 또 하나의 장점 자, 세 번째 장점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폭풍 칭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가 타미로를 기본적인 걸 좀 배워서 시댁에서 쓰면 그렇게도 좋아하실 수가 없으세요 막 동네 막내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 저보고 해보라고 하시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 이제 웬만한 타미로는 눈치로 대충 알아듣거든요 근데 시댁에서는 절대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편하거든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입 맞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시댁에서 해 드시는 요리도 제가 인터넷으로 배워서 따라해 사진으로 보내드리면 그렇게도 절 자랑스러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 갔을 때 음식을 시키지는 않으시고요 왜냐 당연히 맛이 없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암튼 조금의 노력으로 넘사벽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외국인 며느리로서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와 제가 말이 이렇게나 많이 들지 몰랐네요 오늘 이번 편은 굉장히 제가 신이 나서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설마 저희 시댁에서 이 영상을 보시진 않으시겠죠 이 영상은 영어 자막 무조건 없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이 시월드라 외국인 며느리로서의 단점이 포인트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거는 이 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실 흥미진진한 외국인 며느리의 시월드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